사사기의 어두운 그림자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사사기 마지막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사기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그동안도 많이 또 잘 공부, 온라인이지만 강의 잘 따라오시고 또 강의안도 보시면서 공부 잘 하셨을 것입니다. 이 첨부파일로 계속 강의안이 다 모든 강의마다 다 첨부파일로 밑에 파일이 유튜브에 아마 속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카피해서 보시거나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때 이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사사기는 우리에게 전체 마무리, 그 다음에 전체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성경구절을 항상 하나 던져줍니다. 그게 바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 전반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우수하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고 결국은 이런 어떤 배경이 아 왕이 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바로 사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사가 사사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사기의 모습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건전해 보이지 않고 모범적이지 보이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사사들이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선택하시고 세상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 시대 이후에 사사들은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권력에 욕심을 내고요. 권력과 부를 소유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왕의 권력과 부를 다 누리고 살았던 어떤 사사들의 그런 치부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사사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부와 권력에 빠지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또 백성들은 우상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사사기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하다 못해 타락해 보이는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줄까?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는 너무 훌륭했다. 배울 점이 많다. 이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사사기의 전반을 통해서 아니 이 백성은 왜 계속 타락하고 또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라는 의문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 이스라엘의 실체를 완전히 발가벗기듯이 다 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암울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사사기를 마지막, 지난주에 삼손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를 공부했으면 사사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 암울하고 더 어두운 이야기 두 개를 우리에게 딱 던져놓으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기보다는 자꾸 드러내고 벗기는 게 바로 사사기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핑계대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고 그냥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한 강한 인상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기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여기에서 그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그 모습을 비추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죠. 설명하기도 힘든 그런 이야기 두 개를 오늘 같이 나누고 사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미가의 집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무질서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에게 어떤 영적인 무질서가 보일까?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어머니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 에브라임. 그냥 에브라임의 어머니와 미가라고 할 때에 에브라임을 지명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집화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집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가 에브라임 집화에게 화살이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집화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이름이 뭐냐면 뜻이 여우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우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름을 가진 에브라임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모아놨던 은천백을 어느 날 도둑맞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은천백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냥 제사장 한 달 연봉이 은연량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천백개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돈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저주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 돈을 다 가져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여우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바로 그 돈을 훔쳤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우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성경구조를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머니 돈을 아들이 훔쳐갔는데 아들이 도로 어머니 앞에 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처음에는 저주를 퍼붓다가 갑자기 여우와의 복을 빌고 이게 지금 자기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디에든 낄 수가 있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퍼붓는 그 도둑놈이 내 아들이었는데 내 아들이니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사사시대의 말기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 여우와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앞뒤도 안 맞고 그냥 하나님 눈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도용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할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쓰면 되는. 돈 많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가의 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미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도 살짝살짝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대할까? 바로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무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이 이 돈 천백 개를 도로 가져왔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면 좋은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롱하고 그들의 영적인 타락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이 복을 빌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도 사사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고 있지는 않는지 그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찾은 미가의 어머니가 나무를 깎고 그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은을 녹여서 부어서 은을 입혀서 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브라임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상 숭배가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게 또 갈수록 우리한테는 익숙한 단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에봇, 드라빔, 제사장. 되게 많죠. 익숙한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 개인 집에 신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신당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그 신상을 갖다 섬기고 있다. 사실 여기 신당이라고 세워진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또 거기다가 에봇과 드라빔,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드라빔, 우상의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왜?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의 영향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의 집에 지금식으로 말하면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교회당을 하나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목사도 하나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신당이라고 했냐면 이건 가짜이기 때문에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굳이 다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신당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니까.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자기 욕심 때문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신당이라고 성경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번역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 놔서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고 온갖 성전에 버금가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 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고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던져주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들 마음대로 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미가의 집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의 집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욕심대로 움직일 때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미가의 집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집안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하죠. 여우수화가 여우수화 끝자락에 그러죠. 너희들이 오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나와 내 집안은 여우화를 섬기겠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여우화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내 신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 미가의 집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자기들이 만든 드라빔을 그냥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들의 모습은 더 좀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선을 넘는 영적인 방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베들렘 레윈이 제사장이 되다. 집에 하나님의 집도 세워놨고요. 신당도 세워놨고 제사장이 입을 애봇도 다 갖춰놨고 아들 중에 제사장을 하나 삼았는데 그래도 좀 찝찝했나 봐요. 왜? 제사장은 레위인 집하에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길에 레위 사람 하나가 떠돌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9절에 미가가 떠돌아다니는 한 레위 집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렘의 레윈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길에서 떠드는 레위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단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사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류할 곳을 찾으러 다니는 레위인은 지금 자기의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는 레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베들렘에 사는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이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 제사장, 대제사장은 결국은 아론 집하가 하게 돼 있고 또 레위 집하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그 옆에 많은 성전의 일들을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베들렘의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는 자기의 거처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유다 베들렘의 레위인으로 거류할 곳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에 다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더 재미있는 장면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자기가 뭔데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죠. 왜? 레위 집하 사람이니까. 그래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제 다 구색을 맞췄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순전히 자기 마음이죠. 우리도 우리가 맞춰놓은 어떤 왁구, 어떤 프레임을 딱 짜놓고 거기에 딱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어떤 그 틀에 맞추는 게 아닌데 지금 이들은 영적인 방종이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것이 선을 넘어서 이제 도를 넘어서 영적인 방종으로 치닫고 있다. 순전히 자기들 마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딱 이런 상황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되는데 또 다른 드라마처럼 어느 장면에 단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미가의 집에 들르게 돼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들러서 우연히 미가의 집에 있는 산당, 신당과 거기에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잘 보시면 단지파가 보이죠? 단지파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파 저쪽에 있죠? 그리고 미가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자기들의 역할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할당된 지역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온전하게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또 농사 지을 땅, 뭔가 자기들에게 편한 땅을 찾으러 다니고 있다가 미가의 집까지 가게 되고 미가의 집에서 우연히 레윈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레윈을 딱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구색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그 레윈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집하 한 족 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회유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가면 우리는 집하의 제사장이 되는 거다. 너는 지금 한 집안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때 레윈은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좋게 말했지만 이 단지파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해서 제사장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윈을 데려갔다 라고 하기 보다는 레윈 사람이 자기의 이익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들을 따라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레윈 사람도 누군지 모르지만 영적인 자질이었고 단지파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어설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단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집안에서의 우상숭배가 한 집파의 우상숭배로 이렇게 번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레윈과 이 단지파가 데리고 가버리니까 나중에 이 미가의 집도 부자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다시 그 레윈과 훔쳐간 것들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이 단지파가 너무 강한 것을 자기들보다 강한 것을 보고 미가의 집안 사람들은 그냥 돌아오게 되죠. 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정황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수준을 보여줬다면 이제 그들은 어떤 모습이 잘못됐을까요? 그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엄한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그러니까 이 단 자손이 어느 지역인가 이제 자기들이 정착할 어느 지역에 가서 그곳에 또 신상을 세우고 훔쳐간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아 그 레윈이 누군가 여기 여기 정체가 드러났네요. 아 그 말도 안 되는 레윈 떠돌아다니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 레윈이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이었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려고 했는 이유가 있긴 했네요. 근데 여기 모세의 손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어떤 원어에 보면 모세의 후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훨씬 전체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후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이렇게 해서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레윈이 모세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다기들이 단지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세우게 되는 건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신로에 있어야 되는데 미가에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델 여기 지도에 보면 베델이 보이죠. 가운데 빨간 그 집에 미가의 집 밑에 베델 바로 위쪽 부분에 신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로는 여우수아가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그 신로라는 곳에 세워서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지파들이 다 땅은 나눠져 있지만 신로라고 하는 곳은 어떤 영적인 중심지 어떤 신앙과 행정의 중심지로 삼은 곳이 신로라는 곳이고 신로에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계가 여전히 그 신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라이스 저 위쪽에 밑에 저쪽 단지파에서 위로 이사를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곳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 마음대로 또 다른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훔쳐온 우상 신상을 섬기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신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신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면 그들은 저 사마리아 다른 곳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집은 신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곳에 있다. 어먼 곳에 있다. 어쩌면 우리도 가짜 하나님의 집 라이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가. 진짜 하나님 신로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어떤 신앙의 매개체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지를 사사기를 통해 봐야 됩니다. 왜? 사사기는 그걸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복을 위해 가짜로 만든 하나님의 집 그들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 신로에 있어야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후손이 그 백성을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 모세의 후손 레위 사람을 그렇게 등장을 시켰을까. 굳이 모세를 들먹거리는 것은 우리가 좀 약간 신학적이고 조금만 한 깊이만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 모세고 모세의 자손이 되는 그 레위 사람이 그들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의 권세도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도 그 백성들을 진짜로 구원해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할 하나님의 신로에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분명히 따로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로 대표되어지는 구약 위에 세워질 신약의 예수 그리소를 조심스럽게 조명하고 비추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굳이 모세의 자손 레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가짜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있는 모세, 근다고 해서 율법이 가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표하는 그것 위에 진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제가 사사기에다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한 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니네 타락했어. 모든 것을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시면서 그러나 그 밑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미가의 집 이야기에서 이것을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이야기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더 웃기게 되는데 앞에서는 영적인 타락이다라고 했으면 이번의 이야기는 도덕적인 타락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은 항상 이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타락했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영적으로는 든든한데 이게 아니라 연결돼 있다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인의 결혼생활. 이번에도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어떤 성전에서 일하는 율법교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첩이 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사사기에서는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한 단어입니다. 첩이 있다. 미가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건 이미 파악이 됐고요. 레위 사람들에게 첩이 있다라는 게 너무 당연시되는 것은 이미 그 당시가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첩이라는 단어가 굳이 쓰여진 것은 뭐냐면 결혼한 아내와는 대비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배우자니까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레위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첩의 정체가 뭘까? 사사기 19장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렘크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레위인이 첩과 결혼해서 첩이 있다라는 것도 우습지만 그 첩이 행음하고도 남편을 떠나서 도망가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 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니까 이 번역에 있어서 그냥 꼭 행음했다라기보다는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렇게 세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꼭 행음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일로 그 무슨 일로 알 수 없는 그 무슨 일 그게 좀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과 다투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냥 재미있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레위인은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베들렘에 사는 어떤 아버지가 그 권력이 너무 좋아서 자기 딸을 그 레위인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레위인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그 어떤 부와 권력 때문에 레위인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 그냥 이 신분과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맺은 결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요한 집안의 딸이 지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에게 처부로라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 딸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레위인에게 시집은 갔지만 가난한 걸 못 이기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와버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추론을 해보니까 어쩌면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건 이 첩이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게 되고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찾으러 가는 장면이 됩니다. 자, 이 레위 직분을 사위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장인을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추론이 조금 더 근접한 거예요. 왜? 딸이 이렇게 도망갔으면 사위를 혼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진히 대접해주는 그게 정말 도를 넘는 정도로 대접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장인이 딸 때문에 사위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다 최고의 대접을 해줬어요. 정말 부잣집이 해줄 수 있는 대접을 해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하지만 이 레위는 빨리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5일 동안 그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안식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집에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겁지겁 떠나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걸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해이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못 넘겼네요.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딸이 도망을 왔는데 데리러 온 사위를 기뻐 맞이했다라고 하고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계속 이렇게 잘해줬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악행. 레위 사람은 4개월 만에 그 철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부하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보면 잘 보시면 가운데 기부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부하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 기부하라는 곳에 이제 딱 머물러서 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기부하는 타락한 곳이었고 그곳에는 남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그 사람 집에, 그 노인의 집에, 거하는 노인의 집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레윈을 내놔라 라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레파토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동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두 명의 천사를 내놓으라고 말할 때 자기 딸을 내어준, 자기 아내를 내어준 어떤 이상한 스토리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부하 사람이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레윗사람, 남색하는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할 때 오히려 자기 아내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했고 여자를 능력하다 세 명 미명에 놓은지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윗은 왜 자신의 목숨 대신 첩을 내어주고 결국 밤새도록 이렇게 몸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막 자사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책이다라고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될 만큼 추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방종으로 짜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좋은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방종이 결국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성격입니다. 이게 이제 갈수록 더 태산인데 우리가 어쩌면 이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레윗 사람이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 레윗 사람은 안식일이 이제 가까워 왔을 것이고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어떤 나름대로 율법의 도리가 있을 것인데 이 남자가 하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9장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동의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냄에 우리가 이것은 말을 굳이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훼손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건 다 알게 될 것이고 도대체 이 레윗 사람이 왜 이런 잔인한 일을 행했을까 이것이 바로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주변에 전쟁을 소집할 때 쓰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시체를 나누어서 각 사람에게 보내서 이 전쟁에 다 참여해라 만약에 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시체와 같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안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레윗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첩을 시체를 열두 동분을 해서 각 지파에게 보냈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냥 보통 레윗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지도자급에 있는 레윗 사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모든 지파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레윗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름은 감춰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등장인물들이 다 익명이에요. 익명.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레윗 사람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이구나. 지도자구나. 그런데 다 감춰놨어요. 익명으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 이런 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첩이라고 하는 그냥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레윗의 첩 그냥 가명, 익명으로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 이런 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식이다. 이렇게 익명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다 말하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파악이 안 되게 전부 익명으로만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 미가만 대표로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렇게 잠깐만요. 우리 아까 지도를 보면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부하가 있고 위에 신로가 있습니다. 신로. 신로가 보이죠. 지도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도를 많이 보시면 사실은 그 모든 비슷한 지역에서 다 이루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도의 어떤 지명을 조금씩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의 내전입니다. 레위 사람이 그렇게 시체를 각 지파에 보내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미스바에 모였는데 연합군들이 형성이 됩니다. 모든 지파가 다 모였어요. 야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야 베냐민 지파가 그랬다고 그 베냐민 지파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새베까지 길라와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업해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집안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고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만 디테일하게 설명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사실은 이번 강의의 포인트는 이 이야기의 어떤 흐름보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모여서 칼을 빼는 고병 전쟁할 수 있는 숫자가 40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뭐냐면 베냐민 집화를 몰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항상 이스라엘은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합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바 총회 이런 많이 유명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정말 그 깊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모였으니까 우리는 미스바라는 이름 모아서 이렇게 막 모이면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 지파를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몰살하는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 자리인데 여기 온 백성의 어른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의 어른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레윈의 첩이 죽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베냐민 집화는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 연합된 집화가 나중에 결국은 베냐민 집화를 다 몰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집화 사람이 4만 5천명 그리고 베냐민 집화의 온 선극과 가측이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물론 연합군 숫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의 공동체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공동체인데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공동체를 진멸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과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사기 말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엮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갈수록 가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집화를 하다 보니까 길라앗 주민이 야베스에 있는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한 명도 안 나왔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게 막 동하게 된 마음이 동하게 된 거죠. 아니 거기가 안 나왔다고 가서 거기도 몰살시키자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가난한 족속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화가 이스라엘 집화를 지금 진멸하고 멸절시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 뒷부분에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사사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민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집화들은 모아서 야베스 길라앗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사람들도 다 진멸해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 400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까 베냐민 집화를 진멸하고 남자가 한 600명 정도 남았대요. 근데 이쪽 야베스 길라앗이라고 하는 곳을 또 진멸시키고 거기에서 여자 400명을 얻어서 이쪽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쪽에 주자 하고 400명을 이쪽에 주게 됩니다. 근데 숫자가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오케이 이 모자란 숫자는 이렇게 하자 해서 정한 게 보다가 신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신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신로에 와서 아까 신앙의 중심지라고 하는 신로에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제하는 그 축제에 몰래 숨어서 사람들을 여자들이 나오면 하나씩 붙들어가지고 가서 납치해서 너희들의 아내로 삼아라. 그거는 인정해줄게. 자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냐면 레위인의 첩이 다른 베냐민지파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벌어진 일인데 이 일의 결론이 결국 너희들이 아내가 필요하면 가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너희의 아내로 삼아라라는 걸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이죠. 그리고 이들은 각기 우리가 다 할 일을 했다 하고 자기들의 지파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뭐라고 우리에게 한마디 해주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딱 끝을 내주는 거죠. 지금이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들 정말 웃긴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이었어요. 가난한 족속이 아니라 가난한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 그 가난한 족속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애석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언제 쓰였냐면 포로 귀환할 때 포로 귀환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이때 쓴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올 때 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써서 야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라고 쓰지 않고 왜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비참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었을까 그것은 자신들의 어두운 역사를 이 만고천하에게 다 드러내 보이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거든요. 아 인간은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뭐 이거 어떻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구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단어 하나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좀 나아지는 듯하면 또 그러고 나아지는 듯하면 또 그러고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 왜 사사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썼을까 왜 좀 더 소망적인 이야기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괜찮아 잘 될 거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쓰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딱 강조했는데 여기에 이야기가 하나가 더 붙죠 그게 바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 11장 4절에 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등장을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인 답이 없는 이 사사기 시대에 후련히 이야기 하나가 사사기 뒤에 슬며시 붙어요 그게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시대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 룻기가 시작이 된 시대가 기도온 시대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꺾이는 시대죠 이 기도온 시대부터 꺾였다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꺾이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선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한 기도온 시대 정도에 룻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룻이더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룻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불경기라서 베들렘에 살던 나오미 가정이 모합으로 이사를 갔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모합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남고 한 명은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룻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죠? 그런데 그 룻이 베들렘에 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누구든지 가까운 친척이 홀로 된 여인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따져보니까 이 보아스도 먼 친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걸 보아스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런 집안이 있고 나오미가 있고 그 며느리 룻이 있는데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난 싫다 네가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결국은 룻과 나오미를 봉양하고 룻을 아내로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을 정식으로 절차에 거쳐서 룻과 보아스가 남편과 아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뭘 보여줍니까? 사사기 21장 20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시대에 룻이의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고 오벳이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이 없는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이름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준다고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반증하는 이름이죠 사사기를 그냥 거꾸로 가는 이 이야기가 바로 룻기,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룻의 이야기에서 바로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함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룻을 올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에 살았지만 더군다나 이방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여인 룻의 모습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연상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왜? 그 오벳이 룻과 보앗사에서 나오고 그 다음 이세가 나오고 그 다음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세가 나오고 그 다음 다윗을 나오는데 그 다윗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소를 탄생하게 하는 그 족보에 반열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소를 묵묵히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일을 이 사사기의 전반에 하나님의 숨겨진 구속사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내셨냐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소를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제멋대로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또 왕을 찾아요 왕을 찾습니다 그런 삶을 삽니다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야 되는데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또 다른 어떤 세상의 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에는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시대에 타락하고 영적인 흐름의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나라 건설을 이루어가는 그 마음 자세를 설명한 것이 바로 사사기 그리고 룻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사여 왕 되신 분 그 예수 그리소를 찾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소가 계심으로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았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 그냥 아 시대가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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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다라는 거죠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틈으로 고요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 그리고 룻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아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쉽나요? 어렵죠 때로는 한눈팔죠 신앙생활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소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 공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았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도 모든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만 남습니다 모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만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 강의를 했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사사기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결국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의가 마쳤지만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소가 나의 구주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일곱 번 강의 따라오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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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